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기색을 보였다가는 총맞습니다 트럼프 호수라고 불러보자 거기를 농담을 했어요 Start it as a joke 안녕하세요 모두의 보좌관입니다 오늘 다룰 나라는 코소보입니다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이 뭡니까? 호수죠 사실은 저수지인데요 어디 있는 저수지냐면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호수입니다 코소보라는 나라의 지도를 보시죠 바로 위에 세르비아가 붙어있죠 그런데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국경지대가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 위해서는 이 발칸반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게 코소보가 있는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어요 왜 화약고냐? 당연히 전쟁 일촉 직발의 상황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약고라고 불렸겠죠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종교가 뒤섞이고 만나는 접경지이기 때문이에요 국사를 대강 보시면은 15세기 중반에 오스만토키의 이슬람 군대가 이렇게 이스탄불을 점령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죠 점령하고 얘들이 점점 유럽으로 세력을 뻗쳐요 이 정도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됐을 때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팽창의 배경이 됐어요 왜 그랬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꽤 강대국이었습니다 인구도 5천만에 가깝고 유럽 내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국이었는데 이 나라는 이 정도로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어디 먹을까? 이미 웬만한 데는 영국, 프랑스 다 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얘들은 동남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의 식민지다 여기가 우리의 발판이다 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진출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방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톨릭 세력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이슬람 세력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러시아 세 세력이 부딪히는 정말 격전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20세기에 1914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여기 순방을 갑니다 사라예보라는 거 오스트리아 땅이에요 사라예보로 순방을 가는데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인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세르비아는 범슬라브 계통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 러시아일 수밖에 없고 오스트리아의 적대적인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이 황태자를 암살했고 이에 붕괴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하고 그럼 당연히 세르비아를 뒤에서 봐주고 있던 러시아도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뒤섞이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갈갈이 찢겼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한때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인구 5천만의 대국을 운영했던 오스트리아가 인구 800만의 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하면 생각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궁전 건강하기 좋은 나라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찢어지고요 찢어졌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 열풍이 쭉 불었습니다 이쪽도 유고연방이 탄생을 합니다 유고연방 근데 이 유고연방의 주 세력은 세르비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티토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아래서 어찌저찌 잘 운영돼 가다가 티토가 죽고 나서 유고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되니까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민족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안에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유고 내전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쪼개졌어요 유고는 망하고 다 쪼개졌는데 알바니아가 있잖아요 알바니아 민족은 알바니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의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어요 유일하다시피 한 유럽 내 이슬람 국가인데 물론 세속주의적인 나라지만은 이슬람 신자가 다수인 그런 나라인데요 알바니아 개 사람들이 코소부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코소부는 세르비아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 세르비아는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터진 게 코소부 사태예요 내전이죠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인종 청소도 일어나고요 잘 해결돼서 코소부가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소부가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는 미국의 공이 컸죠 왜냐하면 미국이 도와줬거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 공군이 막 세르비아 폭격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코소부가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소부라는 나라에는 알바니아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게 바로 코소부예요 빨간색이 세르비아 계통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지오 사람들 뭐예요 자기들끼리 뭉치고 아 우리는 코소부 아니야 우리는 세르비아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갈등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아직도 세르비아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학교 시스템 방송매체까지도 세르비아 정부가 통제하고 있죠 또 여기는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르비아 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기색을 보였다가는 지나가는 길에 거리에서 총맞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압력이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20년 9월 경제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원래 이 두 나라는 상대마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뭐 개처럼 물어뜯는 사이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둘 사이를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경제정상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을 해나갔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공호수가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뭐냐면 이 호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르비아 개통 이름이고 하나는 알바니아 개통 이름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이런 게 굉장히 많대요 이쪽 지역에는 한 사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상황이죠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지역의 이름을 두고 세르비아계 사람들과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라고 부를 것인가 다케시메라고 부를 것인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게 명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무슨 이름으로 지을 것인가 하고 계속 싸워왔는데 이런 게 붙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님 코소보의 세르비아 사람들은 당신이 평화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청 낯뜨거운 아처만은 플랜카드가 붙였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사로 임명한 사람 중에 베를린 대사예요 독일 주제 베를린 대사인 그레넬 씨가 이 사람이 이제 중재를 했다는 거예요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의 관계 중재를 했는데 이것도 괜찮지 않냐 농담을 했어요 트럼프 호수라고 불러보자 거기를 아 세르비아 이름도 아니고 코소보 이름도 아닌 트럼프 호수라는 아주 중립적인 이름으로 불러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트럼프라는 인간이 이걸 덥석 닫아버린 겁니다 덥석 물었어요 떡밥이 물려가지고 막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플랜카드도 붙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세르비아계 사람들과 코소보계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말도 안 된다 여기에는 또 무슨 맥락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코소보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상 독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하면 무조건 좋아요 하는 게 코소보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사실상 독립을 시켜줬으니까 친미국가입니다 그래서 막 코소보에는 그 당시 대통령인 클린턴의 이름을 딴 도로라든지 건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라면 사적을 못 쓰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사람들도 이 명칭을 숙강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소보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어요 코소보 대통령이 사임을 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담하는 게 난 좀 너무 어색하다 이거는 주권의 문제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냐 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게 이 명칭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르비아계 코소보 사람이 말했어요 기자한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만약에 니 호수 중에 하나가 갑자기 밀로셰비치 호수라고 이름이 지어진다면 밀로셰비치가 누구냐면 세르비아의 악명 높은 대통령입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걸 좋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트럼프가 자기의 외교 치적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다 라는 겁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불과 보름 전에 코소보 총선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정당 자결당이 정권을 얻게 됐습니다 연정을 해야 되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이 당이 총리를 배출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 당의 정책이 뭐냐 세르비아 측의 코소보 전쟁 피해 배상 유물 반납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세르비아 측의 일절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언해왔다 결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좀처럼 쉽게 아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처럼 아름다운 호수가 두 민족 간의 두 나라 간의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게 슬플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얘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씁쓸해집니다 그래서 이 호수 옆에 사는 트리포노빅 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트럼프 호수라고 불러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것은 여전히 원래 가진 이름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이 갈등이 얼마나 오랜 세월 축적되어 왔었는지 이번에 말 한마디로 요약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호소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칸반도 그리고 발칸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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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